디테일 저랑 많이 비싸... 진짜 비싸시네요 여기 드끼? 뭐하고요? 뭐하고요? 은혁이 형? 제한은 저거되면 아 그래요? 지금의 혜택이 뭐죠? 저 혜택 형이 형? 오 형이 형 나도 아이인데 다른 때보다... 좀 정감이... 묶여지는 거 같아요 아버지 잡아주셔야 돼요 자, 잡으세요. 동현 씨하고 같이 돌아이냉으니까 외롭지 않습니다. 너는 형님들 들어가신 분을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지. 이거 안 되겠는데요? 됐어요, 됐어요, 됐어요. 성현 씨!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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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下一 embassy 들어nee 감사합니다.